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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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객실 문을 두드리던 귀신의 진시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호텔에 객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는 지방 출장이 잦은 편이었다 그날도 지방으로 출장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시내 호텔에는 긴방이 없었다 겨우 시내 예각에 있는 허름한 호텔의 방을 잡을 수 있었다 왠지 무거운 공기가 미끄졌지만 피곤했던 탓이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잠이 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남자는 일어나 문을 열었으나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리고 다시 쿵쿵하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남자가 복도로 나가자 또다시 소리가 그쳤다 아침이 되기까지 몇 번이나 이런 상황은 반복되었고 남자는 일어나자마자 프런트에 가서 불만을 토로했다 직원은 계속해서 남자에게 사과를 했지만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했다 계속해서 빠지는 남자에게 다른 직원이 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실 몇 년 전에 호텔에서 화재가 있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대피했는데 남자가 사용 중인 객실에 있던 손님은 깊은 잠에 빠져 비상벨 소리를 듣지 못했고 나중에 눈치채고 깨어났을 때 이미 객실 안에 연기가 가득했고 결국 그 손님은 문 앞에서 죽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밤새 문을 두드린 것은 객실밖에 아니라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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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don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